선거 과정에서 각종 막말과 편법 대출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후보들도 줄줄이 당선됐는데요. 국회에 입성은 하게 됐지만 고소, 고발이 이어져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. 이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. 경기 수원정에서 2,300여 표 차이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민주당 김준혁 후보. 선거 기간 내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, 2대생 성상납 주장 등 과거 발언들이 줄줄이 도마에 오르면서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 사과를 권고하자 김 후보는 결국 언어 표현에 신중하지 못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. 이후에도 여성 단체, 2대 총동창회, 유림 단체까지 사퇴를 압박했지만 김 후보는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. 편법 대출 논란이 일었던 경기 안산갑, 양문석 후보 역시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를 꺾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.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매입가가가 아닌 공시가로 재산을 신고해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. 선거 유세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 논란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경남 양산갑, 윤영석 후보 역시 당선됐습니다. 민주당은 폐륜적 막말로 전직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지만 윤 후보는 협박을 받아냈습니다. 청각이나 위해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. 총선이 끝났지만 각종 막말과 편법 대출 등 의혹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SBS 조은하입니다. 5호 4호 4호 5호 9호 5호 5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